아시아 태평양 침례교연맹 APBF가 제10차 한국대회를 마무리하며 북한 선교를 향한 협력 방안 등이 담긴 APBF 한국대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APBF는 북한 선교의 전교회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 선교를 향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APBF는 이어 완전한 보금 전파를 위해 총체적 선교를 지향한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전쟁 난민 지원 등 당면한 사회적 책임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은 APBF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APBF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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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